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런데 처음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올해 갑진년 들어오면서 선생님한테 이동의 수가 따라든다 그러세요 일적으로 근데 그 기점이 3월 4월 기점으로 해서 나한테 이동의 바람이 따라드는 형국이시고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 바람을 잘 맞이를 해야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조금은 편히 갈 수 있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이런데 처음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은 남자잖아요 근데 팔자가 참 웃겨요 뒤바뀌었어요 사주는 여자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별나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닌 척 하기는 하시지만 선생님 되게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이시거든요 좀 그런 것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의 기복도 좀 커요 어지간한 남자들은 그냥 내가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날 법한 일도 선생님은 그게 맺혀있다 그래요 내 가슴 속에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감정에도 잘 휘둘리는 사람 또 하나 본인 스스로가 뭔가 아니다 싶어서 털어내야 되는데 미련이 많이 남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도 웃줄 수 없이 내 사주 팔자가 그러시다 보니 인간 여립 사람을 상대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일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사람을 좀 일러주거나 인도를 해줘야 되는 사람의 사주다라고 그러세요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? 지금은 그냥 전화 상담을 하는데 그동안 일했던 것도 다 대인관계에 대한 거나 직접적으로 사람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그런 걸 많이 했죠 정기직을 하거나 근데 웃긴 게 선생님네 집도 우리네처럼 어떻게 보면 빌던 줄이 되게 강한 집안이다 그래요 흔히 말해 선생님도 신의 기운 신기라 그러잖아요 보통 일반인들이 신기가 남들보다는 좀 짙으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박수무당을 할 만큼은 아니에요 좀 그러한 냄새가 짙다 보니 선생님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조금 굽이굽이 돌아가는 형국이다라 그러세요 선생님도 아마 나의 과거를 좀 들여다보시면 그러실 거라 그래 쉽게 말해 남들은 편히 갈 법한 일도 선생님은 조금 고생 수가 따르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냥 편히 갈 수 있는 길도 본인 스스로가 조금 꼬아서 간 것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선생님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그 생각할 시간에 내가 한 발짝이라도 내딛어 봤으면 오히려 더 편히 갈 수 있었던 길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상담 사이를 하고는 계시지만 이 일이 썩 그렇게 마음 편치 않다 그러죠 네 사실 그래요 짜증나 그냥 억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내 길 찾아 가자 그래 이상하게도 할머니 한 분이 따라 드셔서 그래요 우리 집안이 이러한 집이 아니라 그래 선생님 내가 원래 학자 줄이 있는 집인데 예전엔 저희 외곽 쪽으로는 조금 똑똑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본 줄 또한 그래요 양반가와 양반가가 만난 집이라 그래 저희 친가 쪽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연락도 다 끊기고 할머니는 최근에 돌아가시고 했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 그 할머니가 따라 드시나 봐 선생님 친가 쪽이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 아닌데 이러면서 우시면서 따라 드시는 형구 근데 또 웃긴 게 난 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손이 좀 귀한 자손이라 그래요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 좀 금지오겸 낳은 새끼라 그래 근데 그러한 자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맞지 않는 길도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속에서 천불이 나요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러고 있지 근데 마음에 힘이 없다 보니 내 스스로가 지금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난 보이거든요 안 그러죠?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너무 겹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지치고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냥 화는 나는데 싫은 소리를 못하고 있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죠 차라리 그냥 시팔조팔 찾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어놓은 상태라서 더 읽기 싫어가지고 제가 힘들까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삭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참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선생님은 외로움증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외로움보다 더 짙은 게 고독함이잖아요 근데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기도 해 사실은 좀 그래 외로움 많이 타긴 하는데 그것도 그냥 혼자 지낼 것뿐에 하니까 근데 또 웃긴 게 이 외로움과 고독함이 차다 보니 내가 사람 틈바구니로 가는데 그 속에서 또 불편해요 네 맞아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 그런 거 아닌 이상 되게 불편해 사실 근데 이게 웃긴 게 올해 들어오면서 선생님이 내 인맥관계를 탑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가장 밑에 오래된 인맥들이 인연들이 자꾸만 흔들려요 근데 또 웃긴다 선생님은 남 탓을 하진 않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실수를 한 게 있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 말 한마디에 뭔가 이렇게 된 건가 내가 뭐 이 사람한테 이렇게 비추었나 이러한 생각이 너무 많이 지배를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까지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 선생님의 이 기운 자체가 자꾸만 꼬꾸라지는 형국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년 전부터 선생님한테 상문의 기운이 따라 들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? 상문의 기운이 뭐냐면 저승사자가 오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는 가셔야 되는 분이 계실 때 이러한 상문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상갓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문의 기운이 2년 전부터 따라 들어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이 기운에 자꾸만 짓눌리는 형국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 선생님은 예민하고 과민한 사수 또한 있어요 예민하고 과민하신 분들이 이러한 기운도 잘 타세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선생님이 짓눌리는 형국 그러다 보니 내가 하던 것도 안 되고 하기도 싫고 할 마음 또한 없는 게 그 이유라 그래요 근데 선생님 내 성씨가 중국성씨예요?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국성씨는 아니라고 해가지고 공씨라고 하는데 공씨 중국성씨네요 그렇다 보니 학자 집안이 맞지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네 근데 그렇다 보니 자꾸만 이 할머니 한 분이 따라 들어서 선생님이 친가 쪽이라 그래요 할머니 한 분이 자꾸만 따라 들어서 우리 자손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렇게 한탄만 하고 계신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, 4월 달이면 양역으로 4월 5월 게 정도 돼요 네 그때 가서 선생님이 이제는 좀 내가 원래 하던 일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직장을 그때까지 다녀오시고 옮기냐 마야 좀 그 기로에 서 있어 가지고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원래 하던 일에 그냥 기계만 지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가야 될지 아예 그냥 편한 일을 해야 될지 솔직히 지금 상담사이에요 선생님 편하게 말할게요 네 사실 그래요 이 시발 것들이 뭐라고 나한테 개 지랄 떠는 거야 이게 너무 심해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나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줄까 하고 그냥 걱정도 세고 그렇다 보니 무슨 개도 살짝 끌려가는 거면 그냥 아침에 출근하기도 너무 힘드네요 네 거리도 좀 멀기도 해서 뭐가 아쉬워서 선생님이 거기 가냐고 기술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것도 있는데 제가 너무 이게 돈적으로도 안 좋은 일도 있고 사람한테 대여서 그런 안 좋은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못 믿겠어 가지고 지쳐 가지고 좀 도망가는 거 같아요 편하게 그게 딱 2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거의 딱 떨어진 거 같아요 그때쯤에 또 할머니도 돌아가시니 많이 하기도 했고 사람을 잘 못 믿겠어요 그래서 요즘까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 사람이 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건 그거예요 선생님 또한 이상하게 스스로가 자꾸만 그냥 내가 죽어 버릴까 뭐 해 버릴까 이게 너무 심해 사실 그 생각도 많이 했죠 그렇다 보니 선생님 스스로가 이 감정 컨트롤이 너무 안 돼요 지금 차라리 신이다로 내리 꼽아 가지고 선생님이 신병이다 이러면 오히려 더 안도를 하겠어요 내가 그것도 아니야 지금 이 상문바람이 자꾸만 선생님한테 머물면서 선생님을 피말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3,4월 달에 충분히 좋은 기운 따라 들어요 그때부터 다시 한번 내가 세순이 돋을 수 있는 운때는 맞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만 더 힘을 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이건 편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카메라를 끄고 좀 말씀을 드릴까요? 이게 사생활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상관은 없는데 이게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약간 좀 독특하다 그래요 계속 어떤 식으로요? 사람을 만날 때 선생님 되게 좀 독특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지금 생각을 잘 안 해 봐서 모르겠어요 독특해 선생님이 빨대 꼽혀도 난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 제가 꼽혀도요? 응 약간 좀 그런 퍼주는 스타일이긴 해요 제가 빨대를 꼽혀도 나는 사랑해요 웃긴 게 나한테 사랑만 준다면 이 사람이 별 개짓거리를 다 해도 난 용서가 돼 사실 거의 그런 케이스인데 최근에 만나서 여자애를 제가 그런 식으로 당하다가 못 참겠어 가지고 지금 헤어지게 된 건데 그때부터 지금 사람을 못 믿겠어 가지고 그렇죠 치여와서 그렇죠 이 말을 왜 드리냐 치면 그래도 선생님은 아직도 그 사람 생각나 생각이야 많이 나죠 누가 보면 변태인 줄 알겠어요 왜 그렇게 당하고도 그래? 왜 그렇게 뭐하고도 그래? 사실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님의 외로움증이 너무 커요 근데 또 웃긴 게 선생님 딴에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쭙 짜는 조언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속에 있는 내라도 내가 좀 내보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한탄이라도 하고 싶고 하수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거 하나 붙잡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속에서 더 되굴림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마음에 있던 게 머리로 올라가서 자꾸만 그 사람을 허망을 쫓고 있다 그래요 그거부터 줄이셔야 돼요 선생님 아니요 애써 잊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왜냐 잊으려고 하면 또 그 사람이 또 생각나거든요 그냥 씨발 쌩 까고 사세요 난 그게 선생님한테 가장 필요하다고 그래 왜냐 원래 우리 할머니 그러신다 그 개같은 년은 선생님이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 참 웃긴다 선생님한테 돈 받아서 딴 데 가서 개 지랄했네 거의 뭐 그랬다고도 보면 돼요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너무 많은 거를 해버려 가지고 좀 피해도 많이 받고 스스로가 왜 그렇게까지 했나 싶을 정도로 후회도 되죠 지금 근데 선생님 보란듯이 살아요 보란듯이 더 떵떵거리고 사세요 나는 그게 선생님한테 제일 필요하시다 그래요 잠시만요 이제 전화가 되어도 난 call 심고 아직